마시멜로우 안녕하세요. 버추월드의 도살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할 게임은 바로 마시멜로우 갑자기 쟤 뭘 까먹었는데? 왜 이러지?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마시멜로우 밀리라는 게임입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다른 마시멜로우 친구를 구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로비 왔는데 제가 전지전능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름 보면 안젤라, 퍼피, 딕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몬 이렇게 있네요. 이름이 이 친구가 여자 캐릭터 같으니까 안젤라 한 명 데려와주고 어휴 귀엽다. 진짜 말랑말랑해 보입니다. 그래픽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근데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마시멜로우 같다. 아 안 먹어지네요. 어휴 눈 봐라. 아무튼 시몬. 어디서 많이 보나 이름 같아서. 시몬으로 해봐야지. 건망치기까지. 기억력도 없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이구 봐. 어이구 봐. 둘이 데펴먹고 싶다. 아휴 귀여워라. 발 왔다 갔다 걸 입고 봐. 물리인진 잘 적용했네요. 상당히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명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무기가 두 개 있네요. 테이크 디즈 웨퍼드 앤 림피트 더 위자드 스티브. 오케이. 음 안젤라 너는 근디를 해라. 시몬더는 싸구르 숟가락. 옳지. 어휴 귀엽다. 어휴 어휴 어휴. 근데 꼭 머리밖에 못 잡나? 오른손 못 치나? 이 친구 오른손 오른손. 왼손만 잡네요. 필요 없는 녀석 저리 가라. 어휴 어휴. 이쪽으로 그 구덩이로 들어가면은 떨어질 것 같아. 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옥불. 떨어지는 소리가 귀여워요. 어휴 좋아. VR을 할수록 사람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전에 떨어지고 얘네들이 밀리데미지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로 이쪽으로 이동해. 자네, 자네 이쪽으로 이동하게, 자네 이쪽으로 이동하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없으니까 피 먹이고, 이 친구도 피 먹고 있고, 그렇지. 컨트롤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건 뭐지? 스페셜 어택 같은 거네요? 한번 해볼까? 써봐. 아, 스페셜 어택이 그거구나. 돈은 계속 다이아몬드는 사라지니까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 그렇지. 오, 이리 와. 오, 이리 와. 오, 이리 와. 하트 먹어. 하트, 하트. 야야, 너는 하트 먹어라. 야, 이리 와. 하트 먹어, 하트 먹어. 뭐야? 오, 뭐야 이게? 폭탄은 뭐지? 너무 거역죠? 귀여운데 자신하다고요? 오, 잠깐만. 오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정면에 이제 그게 있고, 오른쪽에 이게 뭐지? 이건 약간 보상 같은 그런 데 같아요. 슈퍼 파우드 인클루 디드. 슈퍼 파우드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바하무트? 바포메트 같은 헬멧 가져가겠습니다. 슈퍼 파우드 인클루 디드. 너는 뭐 때리냐? 오, 어디 가? 어디 가? 누구 줄까? 둘 다 귀여워 보이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숟가락이 데미지가 더 세네요. 오, 신기하다. 왜 숟가락이 더 세지? 야, 이리 와. 너. 짜잔. 빼봐. 빼봐, 빼봐, 친구야. 오, 헬멧은 안 벗겨져. 숟가락은 벗겨지나요? 어, 숟가락은 벗겨지네요. 여기 상점 같은 게 가만히 있자. 눌러봐, 상점. 살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던지면 되나? 하나, 둘, 호잇! 아, 맞네요. 오, 바로 어그로 끌리는 거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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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다려봐. 짜져보게. 자, 바포메트 너의 힘을 보여줘. 무대 지정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 저거, 아, 저거 그거구나. 아, 퉁퉁 튕겨나가네요. 너 이리로 가서 이거 먹고. H도 먹고. 이거 먹고. 그다음에 이거 먹고. 저쪽이 리스폰 지역인 것 같고요. 오, 여기 이렇게. 잔해, 스페셜. 오, 그래. 뭐야. 오, 그래.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오, 헬멧. 오, 헬멧. 아, 이거는 제가 쓸 수 있는 폭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오, 괜찮아. 한 명 고르라네요. 더 햄머. 로우드님. 누구로 해볼까? 오, 누구로 하지? 햄머. 강해보이니까. 전 라인하르트를 좋아합니다. 별로 강해보이진 않네요.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너 이리로 가. 더 햄머. 그렇지. 이름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폭탄 먹어. 옳지. 우두두두두두두두. 나이스. 안전략 먹고 오고. 시몬 내려가. 너 여기서 꿀 빨고 있네? 떨어져. 어? 어디서 꿀 빨라고? 노노하다. 야, 너도 싸워. 아, 얘 무기가 없구나. 무기를 좀 지어줘야 되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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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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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스페셜으로 탱! 어어. 자, 자네. 야야, 너도 가지 마. 가지. 아 나 왜 가서 데미지의 illes 지lehove 다 받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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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Comms spoken and 아이템을 얻어야지 되는지 지금 레벨이 6이니까. . 피 먹어 피 피 피. . 어어? 오하마? 근데 상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뭐 아이템을 얻어야지 되는지 지금 레벨이 6이니까. 바깥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랑 단이라는 공간이라는 느낌이고 진짜 내가 신이 된 듯한 느낌으로. 근데 오함마 이 친구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버리면 버려지나? 아 다시 돌아오는구나 무기 들고 와라이 어 또 돌아오네 어휴 저리 가 결국 두 명이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부활 돈 드는 것 같은데요? 뭔가 다이아몬드가 줄었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가자 싸우자 아이고 우리 팀이 다 안되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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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 한 번 더 싸워 아 이거 얘네들 그거 하는구나 폭탄 자기 팀도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보스인 것 같고 이쪽으로 피 먹고 오고 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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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HP 먹고 저쪽 뒤로 빠져 이쪽으로 빠져 친구 자네 자네 다굴 당하지 말고 혼자 놀지 말고 이쪽으로 가요 어 그렇지 HP 먹고 다시 오른쪽에 다굴 하고 있어 1대1 뜨고 이건 물약 같은 게 생겼네 이게 뭐지? 신성아 물약 오 오 아 저기 이게 돌진하는 친구구나 너 이쪽으로 가봐 그래 그거 깨보고 아이템? 아 오케이 물약 나왔고 장기적으로 계속 물약 먹고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옳지 여기서 위험하니까 물약을 던져주면 그렇지 HP 차고 이 친구 빵이야 오 오 아 이거 보스가 뭔지 하네 저거 보스 혐오인데 아 잠깐만 오 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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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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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애들 점점 빡세지는데요? 머리 끄덩이 다리 같은 건 못 뜯나? 이거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팔 뽑아버린다든지 안 되네 안타깝다 아니 그게 뭐 뭐 상점 같은 거 가는 데가 없나? 바닥에는 아 나 떨어질 것 같아 깜짝 오 아싸 이득? 이거 가만히 냅두면 진애들이 안 와서 죽는 거 아닌가요? 완전 이득입니다 2명만 잡으면 낼 듯 이리와 오 잘 던져야 되는구나 아 미안하다 아 다시 가 마신발로 잔해 잔해 피해 피해 잔해 죽어버렸네 빵이야 우잉 오케이 특수기 뭐야 안젤라 아예 죽은 걸로 나왔네요 전투 불능입니다 이럴수가 뭐야 이거 보스야? 잠시만요 저거 어떻게 잡아야지? 이리로 와봐 유인해갖고 피싸이기로 잡아버리자 그렇지 이리로와 이리로 이리로와 이리로 이리로와요 이리 이리로 오세요 하나 둘 셋 띠요 어? 아 왜 딴 놈이 날아가지? 안돼x3 이거 무빙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데 햄머 너도 무기 없니? 지금 그윗 그렇지 나이스 1대1 안젤라 죽었어요 어? 햄머 나왔다 오함마 가자 그래 야 이래서 햄머구나 너 이리로와 오 너 좀 쎄보이는데? 가자 라인하르트야! 오 좋아좋아좋아 그렇지 이게 라인하르트지 잼 에너미 비튼 일곱 좋아좋아좋아 안젤라 아예 죽었는데요? 못쓰는데? 아예 게이머 보네? 아이참 무기 뭐있는데? HP 10 업 이거는 끝낸다 오케이 물 아니 무기 이게 데미지 3 마법 2이네요 아 안젤라 죽인게 크네요 이거 약간 로그라이크 형식인거 같아요 5초 3너님 어서오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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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지? 맞았다 아 맞다 살 수 있는게 그러니까 무기 이건 격투지수 같은걸까? 네 칼좀보자 칼 여기다 놔두고 이거 사줄게 아빠가 사주는거야 오 데미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HP 늘려볼까요? 뭐게 뭐야? 탱커로 그렇지 HP 7 어? 하나밖에 안되네 일회성이네 좋지 않아 아 그러니까 개를 살렸어야 됐네 이 친구 덜 찐병이거든요 이 친구 덜 찐병이거든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싸워봅시다 1대1도 아니다 오함마 너도 봐라 가자 그렇지 끝에 우와 끝에만 중앙에만 잘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넋백 당하는 거리 생각해서 HP 챙겨주고 다굴 다굴이 제맛 그 사이에 돈 먹어주고 옳지 옳지 네가 극기를 하는 동안 나는 아이템을 먹겠다 새로운 팔로우가 감지되었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아 저기 또 보순데? 이거 뭐야 짱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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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물리학 안 썼다고? 자 뽕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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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오암마 하나 더 생겼어요 좋아 좋아 오암마 내꺼 오마마마마마마마마 오쇼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냠냠냠냠냠냠냠냠냠 효과물도 귀여워 애들이 오마마마마마마 막 이러고 더 플로우 위주로 와봐 저쪽으로 안 떨어지면 되는 거겠지? 응? 이거보다 이 무기가 더 센 거 같은데요? 오암마가? 비교 봐 너 이리 와봐 이거 빼봐 빼봐 필요 없어 야 빼봐 빼봐 저항하지마 저항하지마 전지전능한 신이야 야 오암마 아 내려놓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감마 집어봐. 그렇지 이래야지 마시벨로 구워버리죠. 맛있게 먹어봅시다. 근데 처음에는 애들 잡고 안젤라처럼 불쌍하게 안일하게 하늘나라로 보내지 말고 좀 때리다가 그렇지. 자네 필살기.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 잡아버려. 잘한다. 망치가 갑이네. 망치가 세네. 먹고 먹고 뭐였지? 이 친구 이쪽으로 가서 배틀 먹고. 애들 리스폰 기다리지 마요 자네. 컨트롤 잘못하면 애들이 안일한 짓을 하네요. 자네 자네 그냥 바깥쪽 변두리에 있자. 야 야 피살기. 그렇지 너도 피하고 같이 뭉치러 가자. 이게 한 명이라도 멀티태스킹이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으유 왜야. 괜찮다. 피살기 피살기. 그렇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토토토토토토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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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ри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일로와. 일로와. 슛. 그렇지. 아 그래 됐다. 우와 죽을 뻔. 어려워요. 어려워. 멀티태스킹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네요. 이게 뭐죠? 뭔가 디아블로에 나오는 도살자 잡는 그곳 같은데 한 지역마다 불 확 올라와가지고 오 그래 가만히 내두고 그건 아니네요. 알아서 죽네. 가만히 내두고 나중에 던지면 되는 과학인가? 오케이 또 다른 데 내려가고 공략 방법은 그거네.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안해. 가자. 오 너무 던졌다. 미안해. 사이먼 죽는 건 아니겠지? 어 살았어. 살았어. 잘못 던져가지고. 어 잠깐 잠깐. 나 일로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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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어버렸네. 잘 가. 잠시만. 아이고. 님들 님들. 그렇지 그렇지. 아 얘도 죽었어. 헌터. 때려봐. 왓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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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어봐. 어 실패. 얘 일로와 일로와. 와 아무도 없다니까 굉장히 슬픈데요. 와 나이스. 어 뜨긍뚝뚝뚝뚝. 어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허. 어허.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1인컨으로 모든 걸 해야겠다. 신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오. 물려먹고. 이거 때리고. 하나. 아 저거 뭐지. 처음으로는 못 쓴데요. 저거 저거 저거. 너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피세가 같은 건 안생기나? 치다 치다. 악. 위위로 위로 위로. 앗 뜨gu 뜨구뜨구 뜨구 뜨구 뜨구. 앗 뜨구뜨구 뜨구 뜨구 뜨구. 앗 뜨구 뜨구 뜨구. 앗 뜨구 뜨구 뜨구. 아 됐어 됐어. 아. 죽는 줄 알았잖아. 아 이제 이리로한다. 이리로 왔대 야 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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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어허. 어허. 둘. HP 주세요, HP 주세요,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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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자네 이쪽으로 피해 있다가 이 사이에 폭탄을 휙! 던지면 꽝! 사이즈, 오케이, 일단 급길. 아, 됐다. 와, 어렵다. 어떡하지? 남건 시몬뿐입니다. 안젤라도 죽었어요. 이런 거 나와봤자 지금 원거리 애들 나오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장착 가능하니? 오, 이렇게 되는구나. 완전히 탱커됐네.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애들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잼포너스 스킵했어요? 아니? 아니? 아, 아까 그 먹는 타이밍에? 너한테 올인한다. 최강의 전사가 되어보자. 고행이 나로님 어서 오세요. 가만히 있자. 동주? 궁? 궁은 그냥 여기다 쟁여놔. 일단 애들이 오면 내가 살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닥에는 뭐 없죠. 용광로가 여기 있네요. 강화 같은 걸 시킬 수 있는 건가? 너 이쪽으로 갈 수 있니? 가봐. 얘 죽여. 잡아. 얘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니까. 무기 어디 갔니? 니 한마 어디 갔어? 야, 이리 와봐. 너 한마 어디 갔어? 한마 어디 갔지? 한마. 한마, 한마. 한마 내놔. 한마 내놔. 한마, 한마. 한마! 한마 안 주는데? 어디 있다구요? 파란색으로 갔어요. 아, 파랗다고요?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한마를 팔았다. 팔았나봐요. 망했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캐릭터가. 너 하나만 다 잡을 수 있어. 할로우 감사합니다. 일로와. 오, 데미지 좋아요. 공도 빨라. 오, 저거 괜찮네. 한마는 공성 낮고 데미지는 좋은 대신 얘는 스플래시 데미지 약간 휠인드 형으로 도는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잘 바꾼 것 같은 느낌. 자, 벗고. 벗고. 다곤할 때 좋을 듯. 띠옷. 좋아, 좋아. 오, 오. 잠깐만, 이거 아래 거 때리고. 이것도 휠 먹고. 그렇지. 그렇지. 아, 또 휠이네요. 필요 없어. 이거 먹고. 일로, 일로. 야미, 좋아, 좋아. 오, 아니. 어이, 됐. 어이. 어이. 좋아, 좋아. 어, 저건 뭐지? 돌돌돌. 이거 먹고. 그래. 아, 이거를 다 챙겨갈 수가 없네. 이걸 다 챙겨가려면 애들이 결국 다 있어야 되는데. 하, 안타깝다. 이묵이 뭐야. 100원짜리네? 네? 이거 팔고. 숟가락. 아이고, 품돈이네. 파이프 짱쎄 보이는데. 짱짱쎄 보이는데. 이거 가져가. 할부 안 됐니까? 할부? 할부 안 해주시네요. 할부해달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할부해달라고요. 어? 어? 아저씨. 마시멜로라 죽지도 않아. 후. 세상에. 어, 뭐야. 우와, 저거 보스 같은 친구는 뭐지? 웨이. 어, 어. 짱돌. 짱돌. 그렇지. 서버. 그렇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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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 잘한다. 근데 딱 봐도 쎄 보이죠, 저 친구. 데스나이트. 형님... 제스나이터는 괜찮아. 내 피해 뭐지? 안돼... 죽었어. 플레이업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대한 캐릭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임이다. 안타깝네. 진짜 로그라이크네 한 판만 더 해볼게요 되게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대신 최대한 속도를 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멈출 수가 없네요 이 게임 잘 만들었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얼락한 거 그냥 아이작이나 그런 게임처럼 얼락한 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수집형으로 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인데 어이 상장이 수작입니다 이거 저는 평 굉장히 좋게 봐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해보십시오 일로 와봐 빨리 시간이 없다 자 맥그루버랑 뭐야 이그네티우스 어 뭐야 아 벌써부터 시작해?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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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서 쭉쭉 가면 되니까 그냥 한 명이 돈이나 냠냠냠냠 먹으면서 그렇지 너도 돈 먹으러 가라 어 그렇지 너도 이쪽 이거 먹으러 가 그렇지 어 냠냠냠냠냠냠 그렇지 쭉쭉 이거 한 대 뽕뽕 그렇지 다른 애 이쪽으로 와서 돈 먹으러 가고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멀티태스킹 끝내주는 멀티태스킹을 보여줍시다 자 괜히 괜히 다 그거 하지 말고 다 잡지 말고 저 친구가 잡는 동안 돈을 줄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캐릭터를 잘 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먹고 어 여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빗싼 거 빗싼 거 빗싼 냥냥냥냥냥냥 너도 넣어 빗싼 냥냥냥냥냥냥냥 이런 식으로 옳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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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주려고 팔라딘 모자랑 뭐 날아다니는 것 같이 하고 이거 이게 약간 실 비슷한 것 같은데 능력치가 나와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가는 거 같으니까 일단 간지나는 팔라딘 모자를 메꾸르고 메꾸르바한테 씌워줍시다 옳지 그리고 마르센트 교정 이리와 써보자 한번 보여줘 뭐야 좋은데? 괜찮은데? 아 힐러 갈 걸 그랬나? 아 미안해요 너무 빨리 시작했잖아 한 번 더 힐인데 보여줘 좋아 좋아 돈 먹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돈 먹어 아 놓쳤다 아 이거 내다버린 돈 그렇게 해서 3스테이지에서 캐릭터를 먹고 이름이 버블리랑 벤인데 제 친구 이름이 벤자민이거든요 일로와 넌 엄청 괴롭힐 거다 자 가자 무기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쭉쭉 가지고 한 번 더 끼옷 한 마리 낙사 저거 이거 팔레딩 아이템 좋네요 아마 힐 아이템은 체력 진짜 광범위 회복 이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리고 이 친구 팔레딩이 쿨타임이 굉장히 빨리 찹니다 자네 피해있어 돈이나 먹고 계세요 이렇게 와서 이거 먹고 이거 때려주고 팔레딩이 주 딜러로 갑시다 넌 다시 돈 먹으러 가 이제 힐러 먹고 이것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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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뽀잇뽀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뭐 별거 아니지 저 친구 그냥 낙사 시키면 되는 거잖아 제가 한 낙사장이 하거든요 이리와라 일로와 하나 둘 셋 끼옷 따아 앗 아 반경도 좀 생각해야 되는구나 오오오오오올 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옥 오오 튜모 됐어 됐어 일로와 오오오 자 잡아 잡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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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팍 좀 먹고 이거 아 돌 스킬 하면은 광범위 매직이구나 상당히 레벨 디자인에 신경을 썼어요 게임 플레이 자체가 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재미요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 게임 마음에 들어 이건 뭐야 7스테이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 한 친구 안 줄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페셜 뭐냐 마법사 아 이 친구는 그냥 약간 너빼이고 너는 뭐야? 끼옷 자 바뀌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 전설급 아이템으로 어떻게 운영? 좋아 좋아 뭐야 슬라임 뭐야 이거 엄마 떨어지겠다 이거 야 야 일로와 둘 다 뒤로 빠져 니가 보여줘 원조 끼옷 간다 자네 끼옷 자 의미 없어 돈이나 먹어 반원 피부터 먹어 피 뗍뗍 어차피 저 탱커 친구 잘해줄 거거든 다시 도와주러 갔다가 때리고 자네도 피 먹고 돌아와서 때리고 너 너 이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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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evento 상자 찌고 힐 광범 힐 뗍뗍뗍뗴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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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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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돈 먹어도 될 때 돈 먹어 돈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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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상점에 도착했습니다 좀 더 좋은 무기 같은 거 받아갈 수 없나 피자는 뭐죠? 피자 HPC 그냥 아이템은 통인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데미지 3에 근접이 아 얘가 끼고 있는 거지 그럼 너도 이거 사서 이 친구 다 끼워주고 벤 주고 활 같은 것도 미리 활쟁이 한번 써봅시다 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체력 어 너한테 골고루 밸런스 있게 키워볼게요 쇼핑 뉴 뜬 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산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아니네 다르네 데미지가 다르네요 창고 아 이게 창고에서 넣을 수가 있구나 아 다른템이네 어떻게 보셨어요 디레이크님? 아주 똑똑해 일로와봐 너는 너 원딜로 간다 피 많은 원딜 아니야 밴 밴 일로와봐 네 무기를 빼고 오 오바하지 말고 일로와 빼고 뺏어가고 네 그 다음에 창고에다 넣어놓고 요렇게 좋아 원딜 갑시다 자 원딜 원거리에다가 중딜 그 다음에 탱커 3파티 이거 피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필 넌 너 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 왜 왜 멍 때리고 있는디 그렇지 그렇지 끼옷 좋아 좋아 피 없는 거 피 먹고 그냥 원디 친구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3명이 되니까 운영하기가 좀 어렵네 그렇지 한 번 더 초과강 그렇지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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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클 때까지는 하 허드러하기 힘든 거 같아요 주인 아저씨 위에 모자는 못 사는 건가요? 좀 이따 상점 들어가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모자 티모님 감사합니다 진짜 귀엽죠 아우회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뜯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진.. 진짜 아 진짜 먹고 싶다 아 안 돼 응 안 돼 어 응 어으 어? 너 스페셜은 뭐지? 아 이렇게 넉백 넉백 공격 오케이 오케이 탱커 일로고 그렇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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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네 다 다 다 다 도도도도도도도 엄마 어허 오 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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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빠지고 엄마 어허 오옹 떨어져 죽으면 안 돼, 떨어져 죽으면 안 돼. 이리 와. 그대로 멈춰라. 극띠, 극띠, 극띠. 극띠, 너 피 먹어. 그렇지? 너, 너 한 번 띠옷.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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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죽은 거지? 뭐 때문에 죽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야. 뭐야, 새로운 궁인가? 아, 똑같네. 뭐야, 여긴 처음 보는데? 웰컴 투 위스콘시. 오케이. 여기, 여기 뭐 미끄러지는 데 같죠? 그러면 이쪽 끝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자네도 원 딜. 오오, 그래, 거기서 딜해라. 아, 안타깝게도 하지 않았네. 오오, 얼마나. 야, 이거 먹어. 죽은 뭐야? 오, 죽은 거야. 오오오, 안돼, 안돼, 안돼. 죽었니? 숨졌니?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원 딜, 일로와서. 이거 뭐 주고. 아직 더 나올 것 같아요. 오오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친구, 여기 와서. 이 친구, 여기 와서. 이 친구, 좀비 아니구나. 사실, 그구나. 뾰옷. 궁수구나. 옳지?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야, 야, 야. 먹어먹어먹어먹어. 먹으라는. 아, 맛있다. 좋아, 좋아. 원 딜 놀아요. 고맙습니다. 아, 상점 빨리 나와라. 일단 이거. 선물. 꽝. 던지고. 이게 3명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2명까지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는데, 2명도 사실 힘들고. 어허, 뭐야. 이거 깬 거야? 뭐지? 이거 되게 간단한 맵인가? 약간 보너스맵 같은 느낌으로 나옵니다. 뭐야. 어허, 이제 좀 쎄보이는. 어허, 알아서 죽네. 잘가. 빠염. 이쪽. 3탄. 그리고 여기다. 던지고. 자네 궁수. 때려. 오케이. 띠옷. 그렇지. 오, 어디가,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로 가지 마. 그걸로 가지 마. 여기서 때리고. 도와주러 갑시다. 자네는 궁수를 잡으려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죽었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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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음? 헐. 고수 짱 세네, 이러고. 너한테 왜 반피야. 뭐 있는데 반피야.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거는. 잘.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있는지 안 죽었는데. 하. 탱커가 죽었네요. 큰일 났다. 제일 중요한 탱커가 죽었어요. 그리고 탱커가 죽었는데 그 장비를. 내가 지금 못 갖고 오는 것 같은데요. 걔가 갖고 있던 레어템을. 지금 마을. 그러니까 제 인벤토리에 비속되지가 않아요. 지금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저는 곧 게임 오버 당할 거라는 겁니다. 빵이야. 아, 나 또 아니라는 실수가 또 이런 실수를.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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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하다. 아 예. 잡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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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ź. 그렇지. 걍 꺾고. 일러! 그렇지. 쟤니들은 지인들이 안에서 죽는 구나. 아. 아 근데 그. 하아. 나의 영워를. 이렇게 보내다니. 네. 레어템도 있습니다. 오우. 잠깐만 잠깐만. 어. 어휴. 아 휘린 죽으나 저거. 어휴. 몇 탄에서 한 번 더 보상방이 나오지 않을까? 아 한 명 죽은 게 크다 망했다 보상템이 좀 더 나왔었으면 하는데 이게 한 층 위로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쪽 중앙에만 제가 몰입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근데 곧 죽을 것 같아서 망했어 아니 너는 왜 이리로 가냐 반대로 들었네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지금 그렇지 옳지 옳지 탱커를 믿자 탱커 피가 떨어지는 순간 힐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옳지 반 피까지 참자 어? 호잇 다하 돈은 먹어 그렇지 스페셜 다하 아 아까와 같은 그 박진감이 보이지 않는다 아아 아 아까 그... 아아 안타까운 꿈 세상에 어 저거 저거 아야야 뭐야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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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빨리 그래 왜 구경을 때리고 날리냐 저거 보라퉤 Prang 아ости가 없어 아래로와 아래로 아 제발 상점 나오세요 되깁니다 아 됐다 상점이다 아 이 모자 말씀하시는거구나 위에 이거 살 수 있겠죠? 30원이네요? 무려 쌉니다 자네 씌워주지 새로운 탱커에 등극하려라 보스 검이요 80원짜리 너도 이제 근딜로 갑시다 원딜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어래? 검 하나 더 먹었네? 예? 이거 뭐야 63 70 이리와 집고 얘도 지금 이거보단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검 있어요? 꽂아놓고 여기 끼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를 탱커 쪽에다가 치중을 해줄까요? 탱커 온전한 게 낫고 얘를 보조들이 안돼 먹여버렸다 먹여버렸다 죽여버리고 싶다 여긴 뭐야 때려 너의 새로운 능력을 보여줘 힐러 친구 이거 들어 왜 안 드세요? 들어요 들어요 그렇지 고우 칼 바꿨다고 바로 쎄시네 당신의 필살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필살기는 무엇이죠? 그냥 힐이네요 힐러 힐러 와 쟤가 진짜 쎄구나 와 진짜 쎄구나 와 진짜 쎄네 저거 지금 동결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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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부터 저거부터 때려 저거 저거 극뒤 극뒤 나이스 어 자네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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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쎄쎄쎄쎄 그렇지 와 저렇게 쎄 인들이 있구나 와 또 또 죽이는 줄 알았어 이건 또 좋아 좋아 어 오호 어 오케이 이거 이게 돌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매직이 걸어주는게 원 딜이요 이거 원 딜 그렇네요 한 명 원 딜 넣죠. 근데 지금 검 데미지가 너무 허벌나게 세다 보니까 딜에 취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근질이 로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마법사도 없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네 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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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극딜. 죄송합니다. 눈 안 아프세요. 제가 VR 하는데 약간 축복을 받았는지 VR 게임은 진짜 오래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더라고요. 네 죽은 애 사라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길 바랬는데 안타깝죠. 살리고 싶은데 저거 뭐야? 악마 슬라임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머! 저기다 너백 친구구나. 지금 지금 스페셜 어택. 확실히 딜이 좋아지니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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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에 또 취해야 된다고 RPG 게임하면 그렇게 딜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딜하면 게임이 재밌거든. 애들 다 팍팍 잡아 보니까 아까 10분 20분 때리던 거 생각 10분이래. 한 1분 때리던 거 생각하면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다굴. 잘 가. 서컥 서컥. 좋아. 옳지. 옳지 그 귀찮은 친구도 한 번에.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이거 들고 먹어. 그렇지. 젠 보너스를 잘 챙겨야 되는 게 이 게임의 포인트군요. 이 다음 위는 뭐지? 이지빌타는 뭔가 달라보이죠? 위쪽에. 뭔가 보스 냄새가 납니다. 자식들. 아 한명.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 꼬꼬마 후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한명을 이제 원거리에 놓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두명은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데 세명 되면은 원거리는 힘감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명을 일부러 원딜로 놓고 한명 냅두고 두명으로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굉장히 아끼던 이 맥그루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늘나라를 가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도 120원짜리? 윗쎄 보이네. 그게 가지고 또 뭐야. 딱 봐도 보스 냄새 나는데? 야 장비 정비 좀 하자. 칼 줘봐. 63 77 오케이. 마법의 쥬쥬바. 넌 뭐냐 이거 몇? 70 63 오케이. 이거 끼우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면 되면 몇 시지? 41 11 오케이. 가자. 코스 코스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극딜 극딜 극딜. 메즈 한번 걸어주고 그렇지. 극딜 극딜. 좋아 좋아 좋아. 역시 DH 아 좋아 좋아. 더 나오나? 더 나오는 건가? 이 위에는 아 근데 그냥 지역이 바뀐 거지 애들이 뭐 더 그거 세진다거나 볼수라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어요. 나이스. 오일치 원지 친구. 아 일로와 일로. 자네 자네. 이거 먹지 않겠는가? 아이 돈 먹어 돈 먹어. 티크모아 대상이다. 이제 100원. 상점 안 나와야? 상점 안 나오네. 생각보다 게임이 오래가네. 나 빨리 죽을 줄 알았거든요. 살아남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엄마야. 대번째 게임 할 수 있을란가? 저거. 저거. 빵이야. 어허. 어허. 아냐아냐. 아껴보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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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매즈매즈매즈매즈매즈 다행히 속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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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뭐가 뭐가 뭐가. 왼쪽부터 가고 너 이거 다굴 치러 가자. 다굴 치러 가자. 갑자기 왜 이렇게 딜 쓰지? 어허. 스페셜. 어허. 피부 보세요. 그전에도. 아. 조금일에도 신경을 못쓰면 바로 그냥 죽어버린거. 아앉아냅아냅. 아앉아냅. 상점이 안 나오네. 25탄? 10스테이지마다 상점이 있는 건지. 아. 점점 무섭다 저 로브 친구. 좀비 뭐지 저거? 자. 츄츄바. 츄츄바. 츄츄바 공격. 아. 아니. 츄츄바는 그런데 스플리시 데미지네. 넉백 약간 있고, 방경 범위 좋고, 공격이 약간 빠른 편에 필모어랑 뭐야 아직 더 있어? 아 필요없어, 잘가 먹고, 이거 때리고 이건 뭐야? 아 이거 물약이네 좋아 좋아 좋아, 스페셜 스페셜 나이스 우후후 먹먹먹먹먹먹 오케이 상점 100원짜리, 65 일단, 이거 이대로 몇 탄 끝까지인 거 모를 것 같아서 마시멜로우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재밌다 어 이거 이거, 바로 그거 할 것 같은데, 어 바닥도 보여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아